아 10개구나 100개가 아니라 자 갑니다잉 오케오케 바로고 야 여기서 쿤아이나 뭐 이런거 나올수도 있는거 아니야? 그니까 파펜이 되요 여기 그니까 저기 팩에서 뜰수 있는 영웅템이 뜰수 있는데 한결이 너무 낮은거고 만약에 50만원 정가를 지르면 150개의 파펜이 나온다고 파펜 나오는건 솔직히 좀 오가지 않나요? 오가죠 그니까 원래 파펜 안나오고 그냥 빨간색 나오면 색이나 줘야 아니요 빨간색 그냥 파펜밖에 안나와요 여기서 왜? 그니까 파펜으로 그 팩을 사는거에요 그 3개짜리 있는 팩을 아 그래? 돈이 사르륵 뚱등듭니다 하나에 670원짜리 약간 유유한 카드깡이 오오오 정서리다 스킨? 와 와 프라우블러 재료 좀 나와져라 솔직히 내 나랑 chests하면 bart는다 รreto 이거 꽈도 소릴이 아닌거 아냐? 재료 나오면?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오오오 ohne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오오오오 와오오오故아오오오 속지를 영 10개워 scandal 와오오오오오오 surprise 야 쟤 categories 하나도 아야나 퐈 야 뭐야 energía 하하 갑자기 미친손 와 레델 어 이거 나쁘진 않은데 이거 이때까지 10개밖에 안껌 와 잠깐 10개 정도의 기대면 십상같이 아 십 들어가자 아 솔직히 기대 안하고 가야돼 어쩔 수 없어 전설만 많이 떠돌아 아니 아직 15개밖에 안깠어 아 근데 얘는 너무 거의 본전인데 가자 전선 한개만 더 뜨면 무조건 본전이야 진짜 30개면 무조건 한개 떠 아 그래? 이미 얘는 본전 넘었어 근데 너무 안 뜨는데 그니까 갑자기 존나 안 뜨네 오 오 오 전설 2 아 아 아 너무 너무 부럽다 저 화살 너무 부럽다 아 쓰레기같은 것만 나왔냐 그래도 껴놔 아니 게다가 이거 이게 전설 스킨 두개야 하하 하하 야 근데 어쨌든 이득이네 이미 이득 봤다 와 이거 멋진데? 어 에픽 두 갠데? 우와 뭐야 왓이 바로 장착해버리네 방갈 스프레이 없었는데 아우 그래도 한 10개 정도 까면 한 번씩 터져드네 그니까 아 어? 뭐야 이거 오 오 너 서브업이 냈네 경민이 오늘? 그니까요 근데 그 서브업이 낸 걸 오 에픽 지랄 와 진짜 개무승났다 스킬 한번 보여줄까요? 아뇨 보여주지마 음 음 열 단속 게임 김민이 오늘 이거 1200개 모으겠네 전소 재료 개마나 졌는데요 재료 이제 중 나올 때 됐다 이제 곧 있으면 그 정가 전설 하나 나오겠다 뭐야 정가 전설이 아까 그건가 본데? 그니까 원래 그런거에요 으잇 오? 아 지랄 으응 어우 부럽다 이쁘긴 하네 왜 전설이 에픽보다 잘 나오지? 그니까 뭐냐? 에픽이 개 안 뜨는데 뜨네 갑자기 잘 뜨네 우와 나이스 와 손이 몇 개 채웠다 아 근데 갑자기 거기서 빨간색 불빛이 난다? 그럼 저래야죠 진.. 진짜 그런 오 오 오 와 부적이지래 응 부적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만약에 빨간색 뜨잖아 넌 진짜 너 더 질러야돼 오 보라색 괴력 어 나쁘지 않은데? 옥테인이다 이제 전설 한번 뜨면 대가리 깨져가지고 스캔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오 아이씨 반절 남았네 아이씨 야이씨 졸라 졸라 죽겠는데 이게 절반지났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빠이 아우이 흐름이 망했는데 그니까 니가 전설이 존나 많이 뛰긴 했어 근데 얘 전설 한 두번 더 뜰 것 같아 네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두번은 확정이지 아까 60개 되기 전에 이미 됐으니까 이미 두개는 확정이야 아... 진짜 힘 빠진다 오? 시발 아 진짜 지랄 응 로바 아우 기원하고 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어차피 안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안돼 아 아 아 아 적당해야지 아 아 아 아 진짜 지랄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 브라만 쓰는데 어 어 어 뭐냐 이거 아 와 개이뻐 와 진짜 좋은 게임 시발 한도 사셈 난 12월달에 딱 그 이거 이벤트 끝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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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에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~~ 으 으 으 으 으 야 너요 이미 이득받다 전설 개수로는 음복전거 2번만, 2번만이냐? 근데 애초에 전설 이미 떴으니까 이득이지 필요한게 때문에 있는지 무기 스킨도 2개니까 3개 떴으니까 얘는 개이득이지 아우 쉣 아이씨 재벌받네 이랬는데 갑자기 불한 레전드 스킨이 나온다 아 레전드야 전설 스킨이 나온다 레전드나 전설이나 종족재료만으로도 하나 뽑아도 되겠는데 2개 뽑을 수 있어요 2개 2개야 2개 아이씨 나왔다 응 알았어 얘는 왜 안뽑냐 여기 잘하면 3개도 가능하겠네 내경우야 대단하나 뜨긴 뜯길래 이제 이제 보드심은 정과 전설 하나 나온다 워 뭐야 이거 아우 정과 전설 왈 오랜 아우 정과 전설 왈 뭐야 이거 뭐야 씨발 와우 나 볼 때 스킨 아 잠깐만 몇 개냐 이거 4개인데 개그같네 방금 뽑은게 더 이쁜데 와 근데 진짜 지랄났네 아니 정가전설 뽑고 나면 바로 또 전설하나 하는거야 씨배맞이 씨발 제발 빨간색 여기 절대 안 써 아냐 혹시 몰라 응 절대 안 써 여기 지붕이 목있다 아 아 나 따르고 다 필요 없구나 일단은 빡빡은 레이스 스킨이랑 그런거 차이나 차이나야겠다 와우 이 새끼 뭐지? 설마 이걸 4개를 본다고? 아니겠지? 아 아 와 올 랩 올 블루네 올 블루 나쁘진 않았다 와 야 니 진짜 잘했으면은 와 재료가 미쳤네 와 도라 하나 뽑은게 없애 이거 산다구요 이거 이거는 지금 비싸고 꼭 뽑자 하나 장만하자 허 야 저도 어 맞아 이 프레임도 좀 사라 프레임? 응 프레임은 돈 아깝고 솔직히 프레임 전설은 이쁜거 없어 포즈는 에픽 이쁜거 많아 응 움직이잖아 너 스킨 뭐 좋은거 뜬건 없나? 왜거 없어? 니가 자주 하는걸? 야 크립토 스캔 에? 프레임 이거 아하 크립토? 어 크립토 스캔 사라 이미 있어요 전설 아 그러네 사놨음 미러지 미러지도 이미 전설 하나있음 음 음 아니면 레이스 빡빡이 스킨 사라 미리 나중에 무신될 줄 어떻게 알아 이거 사면 대가리 깨진거겠죠? 나 솔직히 사도 그렇게 나는 너 지금 운으로 봐서 이미 너 저거 사도 이미 닌 정가가 아니고 이미 이득 봤어 오잉 음 음 난 솔직히 너가 사면 나는 볼 생각은 있다 경민아 하아 근데 어차피 경민아 나는 이미 이때 아니면 20만원을 지를거야 12월 1일에 그걸 보기 위해서 너도 그 전에 서버비를 내는거고 12월에 서버비를 내가 낼게 경민아 Crus 드거지아 하으흐흐흐H 뜨흐흐흐흐흫흐흐 혀흐흐흐흫흫 Ooh spirits 'D'먻흫흐흐흫'흐흫 머릭 깨졌다 이거야 Kindern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? 이렇게 쌀 때 차라리 천장 많이 찍어놓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 그 500? 네 네 뭐야 이거 흐흐흐 흐흐흐 흠 흠 흫 여기에서 레이, 뭐냐 전설, 전과 딱 두 개만 나오면 심레전드 딱 두 개나 올 것 같은데 어? 딱 두 개나 올 것 같은데 흐흐흐흐흫 아 그대로 이미 이득이잖아 몰라요 이득 맞지 솔직히 이게 뭐냐 씨발 램파트 오 뭐야 와 에픽이 2개가 뜨네 오 나이스 나 지랄한다 나 지랄하래 지랄하래 글쎄 이게 게임인가 음 와 아 이게 내 기억나도 이거 녹화하고 있냐 네 오 맞다 이 씨발 진짜 지랄함 쏴다 와우 미쳤는데 깨깔 보도 진짜 지랄해라 지랄해 한 번 더 쓰겠다 아니야 정과 대성 나오지 말라고요? 나오지 마라 어 아 쟤 앞에 존나 꼴린다 와 지금 바로 가던가 11만 아니야 참아 아 난 12월달까지 왜 참아야돼 음 아 졸렀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니 갑자기 빨간색 뜬다 나 진짜 존나 운다 그냥 띨겠냐고 띨 수도 있지 지금 뉘온이면 알이 개맞네 이거 슬퍼지는데 나이스 대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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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깠다 9개 남았다 아 근데 심지어 시바리 시키 정가로 또 한 레전드 와 미쳤어 램페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났습니다 와 진짜 뒤 전술 개잘 뜬다 와우 와 진짜 근데 이거 개 이쁜데 원래 이거 이거 있었는데 아 저거 진짜 이쁘다 맹근 공격 저거 람빠지 이거요? 어 스피 음 음 차가워 부족도 전술 개많에 떴는데 아이C 흐하하 이게 뭐냐 크 와 래전드 야 김이환 맞다 니 그 윙맨 그 스킨 뭔지 알려주면 안되지? 아 얄맹.. 얄맹? 어 이거 두개 이건 옆에 튀어나오게 없어요 이건 있잖아요 이건 없어 너도 하나 사라 이거요? 저 윙맨 안쓰는데 이게 하나 있는게 간진하잖아 아니 윙맨을 안쓴다니까요 아니 뭐야 아이씨 또 못봐봤더라 작걸류 나 안나왔어 이거 크레이버.. 아니 크레이버 안나왔구나 보호색 나왔잖아 이거 아니 아이보리 파이어 이거 껴야겠다 이게 더 이쁘다 어 랜드 진짜 존나 이쁘네 이것도 또 눕고 맞아 플랄러 떴잖아 아 맞네 니 존나 많이 떴다고 이외진 근데 캐릭터 스킨 하나도 안떻었던거 같은데 어 캐릭터 스킨 하나도 안뜻 볼 때 뭘 껴야되지 볼 때 뭘 껴야되지 이거 안.. 이거 아니지 않아 나온거? 이거였나? 몰라 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두개는 시즌패스고 핫스틱이었어 하얀게 이거? 2올리 있던건가? 어 그거 원래 있던거고 아까 그거였어 이게 더 이쁘다 응 아니다 이게 더 이쁘다 그 위에거는 뭐야? 공생관계? 이건 색깔만 바뀐거 그니까 시즌패스 110레벨이 모양만 바뀐거에요 아 색깔만 바뀐거에요 모양 똑같고 그쵸? 맞네 다 끝났나? 아 맞다 핸드컵도 있었지 맞네? 와 미쳤는데 이게 제일 이쁘다 스킨 두개만 스킨 두개만 스킨 두개만 플렉스 해봐 플렉스요? 어 지금 마음에 드는게 없는데 우와 이거 뭐야 아니 무기 스킨 말고 캐릭터 스킨 일단 나는 레이스 빡빡이 하나 추천해도 되나? 제가 레이스를 안써 이거 개 이쁘지 않아 이거 이쁜데? 이거 존나 이쁘네 진짜 저거 일단 얘는 됐고 페파도 있거든 얘는 이쁜게 없어 레이스 빡빡이 어때 아니 안 쓴다니까요 이거 더 지리는 스킨이 있던데 어 씨X 방금 보고있어 유도했나? 어 이거 이거 미쳤어 왜 이따그로 만든건지 모르겠다 야 왓슨 이쁜데 왜 저렇게만 들어가지 이것도 그러고 아 씨X야 나 우와 존나 멋있네 방금 아니 이거 왜 있는거지 나라면 여기서 지금 350개 더 질러서 350개? 어이가 없네 아 근데 그 500개가 내가 사서 한 것만 적용이 되는거야? 아니 그냥 그 이벤트 팩이랑 그런거 다 적용되는거에요 트레저 팩도 트레저 팩 말고 트레저 팩은 그 에이픽스 팩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 맞아 이런 모양의 팩이면 다 적용되는거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 레벨업하고 받는 그 팩도 그럼 포함이야? 네 포함이죠 개꿀이네 지금 한 몇개 정도 됐을려나 아 나도 한 5,60개 됐나? 잠깐만 이거 또 생길건데 그치 여기도 더 생기겠지 네 8시간 있다가 내일 딱 그 알바 갔다 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오케이 네 이제 자로감 오케이 바위